임신한 거 자체만으로도 좋지는 않았고 너무 힘들었고 애를 낳자고 했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낳을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일하고 와서 하혈을 엄청 할 정도면 지금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한데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너는 정관 수술 하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 네 몸 아픈 건 알고 내 몸 아픈 건 모르지.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해야 이제 부식 같은 거 안 해. 대출 같은 것도 아예 원래 받아서 거의 그거 조금 했어요. 오피스 마냥 없어서 뭐 약간 저기 천 단위 후반 정도. 뭐 지금 한 10억 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오면서 나 진짜 갱년기인가 봐. 아니 슬픈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물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나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많이 외로워서 일에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엘터 사내 강사 일을 했었고 제가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엘터. 5년 일하고 5년은 육아휴직이었어요. 세째를 낳고 복직을 하려고 보니까 제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셋 낳다 보니까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그래서 그 기회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쇼호스트를 목표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 마스크가요, 이 마스크가 좋은 점은요. 일단 쉽지 않은 용기였을 것 같은데. 저 지금 딴 거 못할 것 같거든요. 원래 꿈이 TV 쇼호스트가 꿈이었으니까. 다가 저의 레퍼런스예요. 포트폴리오고. 그거 하려고 그런데 넷째 생겨서. 그런데 또 받아들였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였잖아, 그때. 맞아, 맞아, 맞아. 일을 또 못하고 이러니까. 임신한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는 않았고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어쩌겠어요.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애를 낳자고 했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날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날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명인 거잖아.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실망을 했고 그때.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이 됐나? 그런 죄책감도 들고. 유산이 됐나? 그런 죄책감도 들고. 제가 잘못한 것만 갖고. 그게 많이 상처가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뒤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요. 뭐 중절 권유까지는 아니었어도 현실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애가 이제 셋이 나있으니까. 눈도 많이 들고.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아직도 본인은 쇼호스트가 꿈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 꿈은 여전한 거고 저는 중간에 이제 무슨 모델데이나 크리에이터, 주부모델 그런 거 나가서. 지금 크리에이터랑 소소할 수 있지만. 아니 아니 근데 내 웃음은 우리 경미 씨의 그런 도전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본인의 성공과 본인 꿈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현실이. 맞아요. 아이도 셋이고 이러니까. 부딪히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내가 진짜 웃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왜 결혼을 했을까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철화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좀 하게. 응. 네. 문 닫아. 졸린 게. 먹는 것만 들어가도 한 달에 마트만 가도 많이 들어가잖아. 나도 벌어야지. 또 임신하면 어쩔래? 아니 뭐 안 하면 되지. 할 시간 여기 공간도 없고 뭐 차체되는데. 장난치네. 네가 뭐 안 해갖고 안 해갖고 얘기 생겼냐? 정관 수술할 거야? 정관 수술할 거야? 이게 나만 피임을 안 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서로 조심하고 하는 게 맞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계속 정관 수술 안 한 건 내 잘못이지만. 피임을 안 했겠어요 제가? 미레나로 해 봤어요. 미레나 루프 같은 거 있잖아요. 끼우는 거. 그런데 안 맞아요 저는. 살 이렇게 찌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맞아. 남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진다거나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조금 심리적인 거 좀 있지 않을까.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할 것 같고. 심리적인 게 있지 않을까. 아프기도 할 것 같고. 아 그렇지. 당신이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가 아니야. 뭐 남자가 아니야? 끝나는 거야. 상담만 한다. 불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잖아. 불만이 뭔데? 아 네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불만이야 나도. 나도 네 행동 하나하나가 불만이야. 뭐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나도 짜증내는 목소리로 밖에 나갈 것 같아. 야 짜증 안 나게 생겼냐? 아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아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아유 유산한 뒤로 머리 엄청 빠진다니까 지금. 그리고 나 자궁 성근증 피 나오는 거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일하려면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자궁 피가 엄청 많이 나와 진짜로. 일을 못 할 정도로 하열할 정도로 많이 나와. 그때 모바일 쇼호스트 할 때 생각나냐? 아예 차 시트 다 젖을 정도로 하열했을 때 기억나? 그때 갈비 먹으러 갔을 때. 물론 그때 너 없었어. 넌 기억 안 나겠지. 너는 핸드폰만 쳐보고 있어서 기억 안 나겠지. 그때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기억 안 나야. 와이프가 일하고 와서 하열을 엄청 할 정도면 지금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한데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없어요. 어? 집에서 내가 왜 공부하는데 집에서. 밖에 나가면 불안해. 뭐가 불안해? 피 터질까 봐 불안하다고. 너는 모르잖아. 너는 당연한 줄 알더라. 나는 얘기 남는 기계냐? 항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는 정관 수술 하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야 네 몸 아픈 건 알고 내 몸 아픈 건 모르지. 네가 이기적인 거야. 저는 이번에도 정관 수술을 안 한다고 하면 도당 찍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정관 수술 관련해서 상담 오셨죠? 수술을 하면 100% 피임이 되는 거죠, 이게? 영구적으로? 반영구 아니고? 네,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죽을 때까지? 네. 혹시 뭐 그 외에 좀 궁금했다거나 그런 점이 없으셨어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 비용은 이건 비급여 수술인데 35만 원. 35만 원이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저는. 비싸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뭘 할인을 받아서 한대요. 여러 명이서 묶어서. 그런데 35만 원밖에 안 하네요. 저는 막 몇백만 원 한 줄 알았어요, 수술이. 진짜로. 저한테 계속 그랬었어요. 여러 명 묶어서 단체로 하면 할인을 해 준다. 금액을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이제. 그 외에 또 궁금하시던 점은 없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수술, 정관 수술 하신 분들이 뭐 30대도 올 수도 있고 40대도 올 수도 있잖아요. 정관 수술 말고 하면서 혹시 다른 수술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확대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수술 때 누우시는 김에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네. 뜬금없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호기심으로. 온그레이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보는 거야. 원래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조금 한 50% 이상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 뭐 치우는 건 이상한 질문으로 하냐? 확대 수술을 왜 물어보냐? 의욕이 떨어졌다면서. 내가. 제대로 물어보는 거야. 뭘 왜 물어봐. 아내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장난 아니야? 아니 너는 내 말을 안 믿냐? 왜 궁금하냐고. 와이프가 난데. 그리고 맨날 수요일마다 나가가지고 향수 뿌리고 나가고. 젖꼭지 털도 다 밀어가지고. 나는 그게. 누구 보여주려고 젖꼭지 털을 미냐? 내가 보기에 내가 더러워.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를 1, 2년 만나냐? 혼자 뭐 소설 쓰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의심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사회를 하고 나왔는데 조금 정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했을 솜씨가 아닌데 하는 의심도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사회를 하다 보면 꼴 보기 싫을 때 자기 부위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짜증 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당겨서 장난칠 때도 있고. 그냥 우연치 않게 순간적으로 날 지저분한 애하고 그냥 자른 거죠. 좀 오바하는 해석이 아닌가. 남편 확대술은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확대술이요? 남자로서의 호기심이요. 호기심? 근데 생각이 없다면서 확대 수술한 그 생각 자체가 저는 괘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담 50%, 진담 50%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상대 쪽에서는 또 그게 의심될 수 있어요. 이상할 수는 있죠. 뭔가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영상이. 아니 말 안 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네. 사장님. 네. 아 또. 3만 원만 해주세요. 빨리 갈게요. 네. 한 주 신고 하거든요. 네? 아 잔액 없어요? 이거 체크카드인데. 잔액 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주유 지금 하러 왔는데 잔액이 없어. 돈 좀 넣어줘. 현재는 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뭐. 10만 원 넣어주라고? 어. 뭐 하려고? 뭐 쓰려고? 뭐 일단 10만 원 붙여줄게. 그럼 네가 주유하고 알아서 해 그냥. 나 기다려봐. 붙여줄만. 잠시만요. 이러면 너무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 됐다. 사장님. 여기. 다른 카드 다른 카드. 어. 여보세요? 아. 지금 저기 10만 원 보냈다. 아. 그거 아껴 써. 그때그때 저는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얼마 필요해요. 오늘 모임 있으면 얼마.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정말 거지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이렇게 돈 금전적인 거 관해서는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쓰는 돈 그냥 그냥 이렇게 알아서. 월급이 뭐세요? 입금해, 입금해, 입금해 이렇게. 저건 좀 너무하다. 그건 왜 그래요? 힘들죠. 뭐 이유가 있나요? 현실이,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 뭐 돈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김수왕 월급이 도대체 얼마가 저렇게 힘들게 사냐. 아, 지금이라도 토놓고 부부고 토놓고 말을 해야 된디.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디. 부부의 월급이 얼마 타온지도 모르고. 경계권은 XX이었고 혼자 지고 있으면서 한 달이 어디 들어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부가 어쩌고 사냐 말이여. 성질만 내잖아. 숨기기만 하고 내가 돈 해줬냐 하잖아. 내가, 내가 돈 해줬냐 하잖아. 우리 집에서 해줬냐. 우리 집에서 안 해줬어도.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해줬다 이거요. 자기 부모가. 그냥 뭐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시고. 애들 간식 먹을 거. 애들 옷 이런 거는 다 구매를 해서 주셨어요. 택배로. 지원이 끊긴 지는 작년, 작년? 아무튼 몇 개월 안 됐어요. 신랑이 XX 하고 나서 3년 뒤로는 솔직히 더 이상은 너네 지원 안 해 주겠다. 너네끼리 살아라 해서 끊기게 됐어요. 남편이 뭘 했는데. 남편이 뭐. 우박을 했나? 뭘, 뭐라고. 뭘, 뭘. 엄마도 지금 너희 집 원지가 3년이 되었는디. 얘 감당이 안 돼. 어쩜 거장. 우선 너 살게 팍팍한게. 카드 쓴 것은 좋아.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요. 내 카드 갖다 긁었어요. 하고 그 카드도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연금 얼마 되지도 않은 연금 그걸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미안하죠. 진짜 미안해요. 나도 보면 그냥 안타까워. 미쳐붙었어 나도. 미쳐붙었어 내 마음을. 우리는 살게 패는지 아냐 지금? 네 마음보고 똑같아 우리도. 옛날에는 남부리집하고 땅땅 기르고 샀는디. 우리 딸이 지금 생활하기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울어요 저녁에. 참. 아이고 여기는 이 집은 뭐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해야 이제 주식 같은 거 안 해 이제. 주식 같은 거 안 해. 주식이지? 주식을 하셨군요. 너는 네가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주식에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윳돈이 있는 돈으로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좋은데. 100을 벌면 100을 다 해버리고 200을 벌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뭐 약간 대출 같은 것도 아예 부불래 뭐 받아서. 거의 그거 조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왜 저런 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당신이랑 똑같네. 뭐 빚은 많이는 없어서 뭐 약간 저기 천 단위 후반 정도. 뭐 지금 한 10억 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1억하고 10억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돈을 일단 벌어야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너네 학원도 보내고. 돈을 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너무. 벌고 싶은 거죠. 월급을 계속 안 갖다 주면 저는 더 이상은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진짜. 저기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아우 이거 뭐. 이게 사안인 거예요. 왜 경제권을 공유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건 바위 건으로 받아 쓰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월급을. 월급을 안 갖다 주는 이유가.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뭘 하니까 저한테 숨기는 거예요. 월급을 모르는 건 조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피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월급은 왜 이야기를 보내줬냐면. 제가 원하는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보내줬었고. 아니 아니 월급을 공유를 하셔야죠. 이게 8년 동안 월급을 공개를 해서 서로 안 하는 건 조금 심각해요. 그 주식 지금 날린 금액이 좀 바뀌는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뭐 1억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르죠? 결혼 전부터. 결혼 전부터. 10억 정도는 아니고 한 5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하실 거죠. 그게 주식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는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안 하는 생각이. 서로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니까. 근데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은 궁금하고 있는데 형님은 저기 정관 수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지 얼마 됐어요? 둘 때 낳자마자. 진짜로? 20년. 20년. 형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형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하라고 그랬지. 나도 통보했어. 이혼하겠다. 당신 갈래? 내가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았어. 바로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는데. 아팠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지. 아팠어요? 겁나 장난. 이거 꽉 찌면 아프죠? 거기 10배? 여기. 어 그거 꽉 찌면 아프죠? 아프잖아요. 꽉 찌면. 장난 아닌 거 그러면. 10배? 그 이상? 사람마다 틀리니까. 나는. 나 안 할래요.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알았어. 이 땡기는데 이거. 나는 또 직장 동료들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뻥이야. 그거는. 그거는. 개뻥이야 개뻥. 안 아플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또 형수님이 또. 추천은 절대 안 하지.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렇지 해야지. 근데 웃긴 건. 한 2, 3년. 있다가 이 자괴감이라는 게 확 와. 무슨 자괴감. 남자가 아니라며. 근데 나도 살짝은. 그거 하잖아. 왠지 남자가 아닐 것 같아. 남자 아니야. 추천은 안 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해야 돼. 나는 정관 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언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하나 못 해줘? 나를 위해서. 나도 그랬어. 그때 싸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언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남자가 해야지. 여자는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아. 나를 위해서 그걸 못 해주냐고. 안 해줘. 안 해줘 언니. 넷째 유산하고. 유산했는데도. 근데 왠지 할 것 같은데. 아니 언니. 전혀. 전혀. 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제는 못 참고 살겠다 이거야. 이제 나도. 진짜 나는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아 그래 내가 선택했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언니. 맞아. 왜? 나는 아직 한참 젊고 예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왜? 지금은 없지만. 원래 있었는데 그게 더 억울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으니까 더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부득부득 내가 능력이 생겨야겠다. 지금 일을 갈고 있는 거지. 얘는 몰라.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걸 안 좋아해. 그리고 내가 어디가 빠져 언니? 나는 줄 서 언니. 나는 내가 하려고 맘 먹잖아 진짜. 맞아. 누구든지 꼬실 수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책임감으로. 그러니까 나는 깨끗이 끝나고 나는 갈아탄다고 나는. 이럴 거면. 근데 그럼 뭐해. 남편이 안 놔주는데. 안 놔줘. 이혼할 생각 1도 없어. 제 이혼 의사는 50%입니다. 와이프가 혼자 사는 것도 자기 꿈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제 여러 명 장인장분 살고 저희도 애기가 3명이라 다 혼자 벌기에는 조금 압박감은 있어요. 많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가에. 지금도 1년이면 10개월 중에 몇 달 정도 도움을 받으세요? 10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두 달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먹을 거를 탕으로 해서 보내주시다든가 톡으로 보내면 조금 밑금을 그 금액을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방식으로. 네. 제가 볼 땐 이 집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집인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이 기댈 구석 없잖아요? 이 집 파산이에요. 거기다 저는 진짜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카드 그거 안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부려도 부려도 이런 부려를 이건 경제적 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 같으면 여보 이거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이거 멈춰야 돼. 바짝 좀 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도 그전에 저의 잘못이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죠, 미안한 부분이. 그래서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 집은 정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때는 이미 내 부모도 파산, 우리도 파산, 그리고 아이들도 오발데없고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못 가서 파산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와닿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넘어가보면 남편인 현기 씨를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점이 달라지거나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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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는데 조금 외로웠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관심을 조금 나한테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조금 저의 힘든 부분이 있는 거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많이 안 알아줘도 된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요. 아이, 그새 누구한테도 말 못하셨네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도대체. 한 번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한 번은. 말씀 잘하셨어요. 아내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약간 공주님 같죠? 막내딸이에요, 전형적인. 아주 그냥 곱게 자란 막내딸, 철없는 막내딸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와이프거든요. 남편도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망시키고 경제적인 돈 받는 것도 뭐. 항상 제가 뭐 마음 편히 하겠어요? 나이가 사실 먹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1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런 통화를 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당연히 창피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창피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근데 귀 내릴 것은 부모님 밖에 없어서. 막 그래요. 제가 뭐 할инки 욕심으로 나는 지금 같은걸 했다가 다시 말씀해주세요.